영상 촬영 오늘은 A, B, C 할 거야? 응 A 나도 나도 나 나도 써볼래? 나 B 아이는 비싸다 근데 나 C도 잘 쓰니까 오케이 아이는 C도 쓰세요 D 글씨 B는 3자 1 이렇게 돼 있는 D 글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반대로 B 써봐 B 이쪽 멈췄어? 응 그렇지 왼쪽에서 멈췄어야지 오이구 아빠가 C 쓸게 C는 아빠가 쓸게 응 아니 D D? D는 C에다가 어 C 반대로 해다가 E야 이게 E인데 영어니까 D 그렇지 와 A, B, C, D 아빠는 E 나 E 잘 그리는데 E, F 이거 근데 한글 그거라도 똑같은데? 맞아 T, D하고 비슷하지 E가 응 맞아 A, B, C 봐봐 맞아 보여줘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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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해 똑똑해 아이고 맞아 알아 찍어? 어떻게 할 거야? 앉아? 안 앉아? E까지만 할까? 오늘? 더 쓸까? F까지 쓸까? F 쓸 수 있겠어? 여기다 F 써볼게 F 어떻게 쓰는 거야? F는 E 아 내가 써볼게 어 써봐 써봐 엄청 늘리기 말해봐 맞아? F는 E랑 B 그렇지 오오 키에서 간다 F가 맞지? 응 키에서 싸나 그치? 응 맞아? E, F 아빠 G 써? 응 G 어려워서 G 아빠께 G C랑 T랑 합친거 맞아? 오오 똑똑해 H 쓸 수 있어? 근데 ㄹ은 응 한글이랑 섞인거 맞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니